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종대왕을 제외하고 문종, 정조, 효명세자 모두 대리청정을 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 세자의 대리청정은 총 7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세 분도 포함됩니다. 이 세 분 외에도 예종, 광해군,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대리청정까지 얘기가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교제 이야기입니다. 왕세자들이 가장 많이 진강했던 책은 역시 소학이었습니다. 소학은 주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었으므로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반복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서류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대학연의 등이 있었고 서경, 시경, 주역, 역학개몽 등의 삼경과 통강, 사략, 강목 등의 사서류, 표경, 심경, 근사록 등의 유가서를 비롯하여서 성학, 집요 등 조선의 여러 가지 성리학서 등이 교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진강에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서 순조와 헌종같이 일직 왕위에 오른 경우는 기본 경서만 진강한 채 왕위에 오르지만 오랜 기간 세자의 위치에 있었던 왕세자는 고급의 경서와 역사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후기로 갈수록 성학, 집요, 갱장록과 같이 조선에서 편찬한 책으로 진강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었군요. 저는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선시대 왕세자들이 지금 공부하는 교재를 보면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요? 시대가 달라지면 교재도 달라진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감독님도 혹시 전에 공부하실 때 했던 교재와 요즘의 교재의 차이를 좀 실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제 딸 교과서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자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세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살만할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임에도 군걸에서 보내는 세자의 일상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세자는 원칙적으로 정사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자는 동궁에 거쳐하면서 공식적인 의뢰에 참석하지 않는 한 이 공간을 함부로 벗어나서는 안 되었으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거나 주제넘게 경사에 관여하려고 하면 정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자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공부에 열중하는 것만이 최선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왕과 왕비 등 왕실 어른들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미래 국왕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공부인 조강, 낮 공부인 주강, 저녁 공부인 석강을 하고 석강이 끝난 다음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난을 드리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과가 끝났지만 이외에도 낮 시간 중에 수시로 시간관을 불러 공부하는 소대와 밤중에 침실로 불러 공부하는 야대가 있었고 또 때때로 회강이라고 하여 시험까지 봐야 했습니다. 온통 공부로만 이뤄진 하루네요. 이쯤되면 세자가 가지고 있는 후계자로서의 부담감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대로 편안하고 우아한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세자도 사람인데 공부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세자도 사람이니까 숨 쉴 시간은 좀 필요했겠죠. 세자가 답답한 궁중 생활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기회도 좀 있었는데 바로 능행과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인 강무를 할 때였습니다. 궁중 일상에서는 활쏘기나 말을 타고 달리는 격부를 하면서 여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서연도 휴강일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를 정연이라고 하는데 휴강일이라고 해서 놀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고 다른 행사를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대의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국가의 기일, 종료나 사직대제, 기우제 등의 제사일과 왕의 생일을 맞이하여 행사를 하거나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특이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날도 정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세자의 공부와 일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세자의 공부를 본다면 너무 답답하고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느리게 공부하는 가운데 체득되는 글자 하나하나가 국왕이 된 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빠르지도 않게 나이에 맞춘 눈높이 교육을 한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법이 요즘 시대에도 활용에 범직한 교육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선시대 왕세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빈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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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